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좀 스포 같긴 한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처음엔 많이 어지럽고 혼미했지만 사람들의 강렬한 조언을 듣고 정신을 차린 뒤 자기 인생을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하자 이랬더니 너 뭐야? 결혼에 환장했냐? 이러는 남친. 알았다 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아니 이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야 너 미쳤냐? 꺼져. 원제. 저보고 결혼 못해 환장했냐고 합니다. 저목 그대로에요. 결혼 못해가지고 환장했냐? 이 말을 잘 모르는 남도 아니고 제 친구도 아니고 제 남친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너무 비참해서 며칠 내내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온거에요. 일단 저희는 둘다 33살 동갑내기 커플이구요. 사귄지 올해로 한 3년 됐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서로가 알게 모르게 권택이 비슷한게 왔는데 그 이후로 스킨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누구든 사람을 오래 만나면 다들 이러는 건지 뭔지 세상 누구보다 편하고 좋긴 한데 설렘은 하나도 없고 그냥 친구같고 가족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헤어지는건 싫고 특히 저는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꿈과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만날거면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헤어지자 이런 말을 몇번 했었어요. 근데 남친은 제가 그럴 때마다 결혼을 내년에 하자도 아니고 그 계획 자체를 내년부터 해보자 이러는거에요. 아니 올해만 해도 벌써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뭐 더 늦춘다고 해서 어떤 계획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모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남친도 하고자 하면 당장 할 수 있을정도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 도움 없이 오롯이 저희들 힘으로만 말이죠. 아 물론 대출은 좀 받아야 하겠지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남친이 결혼계획을 미루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돈을 더 모으고 싶어. 요즘에 대출금리 장난 아니고 집값 너무 비싸잖아. 야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러는거에요. 그리고 이런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며칠 전 좀 강하게 쏘아붙였어요. 야 이 정도 만났으면 누가 뭐래도 우린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른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한가족이 돼서 같은 곳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저를 똑바로 쳐다 아니지 노래어 보면서 야 너 뭐야 맨날 왜 이래 결혼 못해가지고 환장했어 결혼이 그렇게 급해? 이렇게 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원래 남친이 평소에도 좀 그래요. 일단 화가 났다 싶으면 말을 좀 필터 안 거치고 직설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남달랐습니다. 그냥 말로 제 심장을 확 찔러버리더라구요. 제발 정신 차려. 연애랑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면 좋겠다니까. 아 요즘 만나기만 하면 계속 결혼 자척하는데 나 진짜 지쳐.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나도 힘들어 나도. 이래가지고 결국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지난 며칠 동안 서로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죠. 저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서로에게 먼저 숙일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하튼 남친한테 그 말을 듣고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비참해가지고 친한 친구들 몇 명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그래요. 야 너희들은 결혼까지 절대 못 갈 사이야. 어? 그 남자 버리고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아봐. 아니 그냥 이참에 맞선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중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다들 대화로 해결 보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별을 했나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강렬한 댓글들. 1번.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는 괴롭입니다. 괴롭. 닭갈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험인 거고. 즉 남한테 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가지긴 부담되고 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마음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2번. 그런 소리를 듣고도 계속 만나면 남자한테 환장한 거 맞지. 물론 결혼 못해 환장한 것도 맞는 게 되는 거고 말이야. 끌 끌. 끌. 하지만 이 쓴이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달랄랄랄랄랄. 2번. 맞아요. 저런 말과 반응이면 마음이 식어도 이미 예전에 식은 거야. 이거를 쓴이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글 쓴 꼬라지 보면 헤어질 마음도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남 밑에 확정이다 이거야. 3번. 멍청하고 남자한테 환장을 했으니까 이딴 소리를 듣고도 헤어질 생각은 못하고 꾸역꾸역 결혼하자고 조르는 거 아니겠어? 3번. 아 예예. 결혼 못해 환장한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 남자가 아직도 남친인 거 보니까 뭐.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쓴이는 결혼이 하고 싶은 타이밍인 거고 저 남자는 그냥 그게 아닐 뿐인 거죠. 친구들 말처럼 그냥 선자리나 알아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4번. 내가 봤을 때 쓴이는 저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남자를 계속 억지로 만나고 있는 거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대댓글. 그렇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아니까 이제 나도 해야겠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결혼하는 여자들 되게 많은데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거지같이 철망해. 거지같아. 2번. 그렇죠. 이거지. 거기다 상대방 남자도 그걸 눈치를 챈 거고 끌게. 5번. 남자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쓴이가 그렇게 할수록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 오지게 받을 거예요. 그냥 놔주세요. 친구들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스킨십조차 없을 정도면 사랑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뭐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대댓글. 저 남자는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쓴이랑 결혼하기 싫은 거죠. 6번. 아니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네가 결혼에 환장했다는 자각을 못하고 있다고? 말이 돼? 전응아야? 남미세? 아니면 전응아는 남미세인 건가? 뭐가 되든 한심함의 극치다. 대댓글. 남미세는 아니죠. 그냥 결미세예요. 오직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도 대충 고르는 그런 스타일 말이지. 결혼만 하면 돼. 7번.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쓴이는 프로포즈를 했고 상대는 그걸 거절한 거야. 이미 당신들 두 사람은 다 타버렸고 하얗게 재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 그 하얀 재조차 날아가 버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 8번. 아니 권태기도 왔고 서로 스킨십도 없고 설렘도 못도 없는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징징댄다? 그런 소리 나올 법한데요? 미친 것 같아요. 9번. 아? 쓴이는 결혼에 환장한 게 맞는데 제대로 환장을 했으니까 저런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못 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10번. 제가요. 쓴이처럼 그렇게 13년을 기다려본 여자입니다. 중간중간 돈고도 했었고 또 이 남자 직업 없을 때 먹여살리고 같이 돈 모아 상대집도 먹여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니가 얼굴이 이쁘냐? 아니면 몸매가 좋냐?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어?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랑 같이 살아주는 거. 그런 거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니가 뭐라고 결혼 소리를 해? 왜?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정리. 그 자리에서 헤어졌죠. 그냥 쓴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잖아요. 절대 안 기다립니다. 땡빛. 아니 사체를 끌어와서라도 무조건 당장 한다고요. 아시겠죠? 11반. 그럴 때는 쓴이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어? 나 급해. 그러니 한 달 안으로 대답을 해라. 아니면 나도 그냥 선 보러 돌아다닐 거야. 사실 자꾸 지금 선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의리상 너한테 먼저 말 꺼내본 거거든. 너.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할 마음 없지? 알았어. 그럼 나 그냥 선 본다. 바이바이. 이렇게. 추가. 마음 정리 완전히 끝냈고 제 생각도 잘 정리해서 그동안 고마웠다. 꺼져. 이렇게 문자 보내고 헤어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 새끼가 이제 와가지고 또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 이런 장문의 톡으로 저를 막 붙잡고 있는데요. 또 부재중 전화도 찍혀있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나랑 결혼하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 절대 약해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헤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운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추각을 보고 씁니다. 스니한테 상처 준 게 미안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 이거는 지금 당장 애인이 없어져버리면 그게 싫고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절대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스니 시간만 아까운 거고 또 똥차를 보내야 미래가 오죠. 2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하기 뭘 다시 생각해. 아이고 또 헤어지자 하니까 쫄았네. 저런 인간은요. 결혼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너랑 결혼해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곧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잘 헤어진 거예요. 차단 때리고 잠수 타요. 속 타고 답답해 뒤져버리게. 끌 끌 끌 끌 끌 끌 3번. 그래요.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4번. 뭐? 다시 생각을 해? 야 이거 진짜 이기적인 새끼네. 스니가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한 것도 조상님이 도운 겁니다. 첫눈으로 알고 스니를 자기 목숨처럼 아껴줄 그런 남자 꼭 만나길 바랍니다. 나 같은 놈 말이야. 5번. 야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새끼네. 잘 버렸어요. 솔직히 뭐 지금 당장 힘들게 했지. 하지만 이거 님이 님 스스로를 살린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모든 남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빛까지 끌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뚜렷해지는 건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굉장히 서두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래 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도 아니고 생각 자체를 내년부터 하자는 건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또 이제 와서 미안하다.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막말로 사과를 할 거면 배를 까 뒤집고 드러누워야 돼요. 그래. 나 자기 없으면 안 돼. 지금 당장 결혼하자. 거짓말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속으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